한글자막 제작진 저 이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사실 뭐 쓸모없다고는 하지만 저의 마음을 담아서 준 거기 때문에 고맙게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인증샷을 꼭 이렇게 찍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다리가 나오게. 진짜 안되는데? 귀여운 사슴은요. 오른 바, 오른 바. 네, 아 선물 다 잘 받으셨죠? 네, 그럼 모든 관문을 통과했으니 엔하이프만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 볼 텐데요. 그 전에 약간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엔진한 장면. 주말 되면 가족들이랑 비빔면을 자주 먹었어요. 열무김치랑 비빔면 자주 먹고 그리고 영화 보러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아 여기가 상암동이죠. 상암동 대기실을 5개월 정도만에 오는 것 같은데 준비할 때도 이 대기실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웠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승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형 생일 축하합니다. 형 생일을 뮤뱅과 함께 하네요. 아 진짜 숙소 가서 이제 멤버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이번에 디메이션 딜레마를 통해서 컴백을 했습니다. 첫 뮤직뱅크에서의 퍼포먼스라 굉장히 설레고 기쁜데요. 저희 대기실 처음 왔는데 뮤직뱅크 관계자분들께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려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중간에 케이크도 선물해 줬는데 그것도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거고 축하해 줘서 너무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엔진분들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축하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1위를 노려봐도 괜찮아요. 저희 자신감과 경선은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다음 주에 꼭 1등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파이팅! 파이팅!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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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승이 형 게임 진짜 잘하는데?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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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설레! 누가 때리는 걸 좋아해? 기승이 형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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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점심차이 이렇게 나는 거지? 강도에 따라서 점심차이 틀린다? 아니 너가 그냥 못한 거 아니야? 야, 강도에 따라 다르면 너는 제일 세게 때렸으니까 더 많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순발료로도 순발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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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끝났대? 어, 끝났다. 어렵다, 예. 안 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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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인기로 할게요. 오케이! 웨이브! 네! 웨이브! 웨이브! 기승 씨 괜찮으세요? 네! 웨이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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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예요? 뭐잖아,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뭐다? 뭐야? 다 나온 거야? 다 나온 거야? 그때 너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게. 안녕!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컬러로이드로 비주얼을 짓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라서 비주얼도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쁘게 다운드렀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춤! 어... 나도 모르게 왜 you call my name 가슴 아프게 나의 심장이 쿵쿵 It's like a polar with love 사랑 촌스런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왜 나 이래나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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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멍이가 자꾸 스쳐지나가 자꾸 예 미리 이렇게 해볼 거야 아니 이렇게 진짜 아홉 글자 내가 볼게요. 옷 어 중 옷 아, 못하겠다. 심각해 매유 심각해 저는 또 멤버들 전체가 다 저거 드라마에서 많이 하는 건데 와 희릉이 형도 멋있을 것 같아 온다! 오 오 오 오 오 우와 너무 좋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거 세워졌어 아 아 경주 아 진짜 경기하는 것 같아 왕인 이유가 있어 왕자라고 또 스케이트 타면서 이렇게 땅바닥까지 내려가 본 게 처음이야 티가 더 배우고 싶다 진짜